오는 9월 27일 개막하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9 주제가 여성의 탈, 탈속의 여성으로 정해졌습니다. 안동축제 관광재단은 올해 축제에서 스타 마케팅을 배제하고 할미탈과 분해탈 그리고 소모탈과 왕비탈 등의 여성탈을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. 개막식은 안동이 만들어 세계인이 소비하는 축제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 청년이 연출하고 탈놀이 대동난장은 최신 유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 안동국제 탈춤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열흘간 탈춤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.